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 나은이입니다. 가장 잘 그린다는 건 모르겠고요. 가장 오래 미술을 한 멤버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잘 그린 멤버로 뽑혔다니까 굉장히 영광이고 좀 부끄럽네요. 귀여워. 넌 내 엔젤. 더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저는 그냥 일상적인 거 생각했거든요. 솔직히 뭐 그냥 영화 보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그런 데이트를 꿈꿨었어요. 그냥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 건 싫어해서 그냥 소박하고 되게 그냥 작은 거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꼭 굳이 엄청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것보다 그냥 손톱이 부러져서 손톱이 이거 좀 길어서 부러졌어요. 진짜 이런 것들은 이 음악 만들어도 좋아 목소리 들어도 좋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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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좋아 어떻게 난 좋아 조금 무뚝뚝해 보여도 내 눈엔 따뜻한 그런 남자죠 아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뿐인 내 남자는 아닌데 네 아니에요 저 화백 아니에요 은지언니가 되게 캐릭터 그런 걸 잘 들어요 한 명 사람을 딱 보고 바로 등의 특징을 살려서 잘 그리는 게 있어서 저는 캐릭터 같은 걸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의외의 면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노래 잘하는 면인데 그런 게 잘 들어요 저는 오랜만에 부르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샘핀으로 하는 거는 초등학교때 운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룸만 들어도 좋아 이 룸만 들어도 좋아 이 룸만 들어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어떻게 난 좋아 왜 난 좋아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어요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나의 벽납한 남자는 응 응 천천히 너의 두 볼에 푸비푸 네 손 꼭 잡고 푸비푸 너만 보면 난 간지러 그날 보면 난 룰루랄라 이름 만들어도 좋아 목소리 만들어도 좋아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좀씩 너의 이슬에 푸비푸 아 저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입맛한 남자님을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백마 탄 왕자님이고요 함께 백마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데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더스타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에이핑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는 에이핑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 나연이었습니다 이슬의 눈빛둑 나는 이제는 눈빛둑 너만 고민한 기분 나 전